우리 말라야, 아가씨 말라 말라야 아이고, 귀여워요 털갈이 하는다고 정신없어 또 세수시켜야겠네요 흙에서 키우는 개들은 이렇게 땅바닥에서 키우는 개들은 실내에서 키우는 개들은 뽀송뽀송 이쁜데, 얘들은 우리 말라 말라씨 에휴, 금짜리 너무 두게요 응? 아이고, 아이고, 말라 응 차올서 가려운 조각들이 이렇게 모서리들이 깨져가지고 포도나무가 여기 포도가 포도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나봐요 물 맺혀있는 것만이 저기 체리도 열렸어요 조그맣게 꽃이 피더니 체리가 열렸네 여기 블루베리군 블루베리군 빛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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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빛나무가 크네 빛나무 아우, 매실이 엄청 컸어요 아우, 매실이 엄청 컸어요 아우, 매실이 어느새 이렇게 컸지 아우, 매실이 이렇게 굵어졌네요 아우 매실 좀 봐요 매실 꽃핀 지가 언젠데 벌써 이렇게 커 버렸네 아우, 상당히 컸어요 매실이 얼마 전에 그냥 꽃핀 것만 하고 잘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알개기가 큼직하게 그냥 토실토실한 매실이 붙어있네요 와우 매실이 아우, 매실이 많이 붙었네요 토실토실해요 매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우, 매실이 많이 붙었네요 매실이 매실이 좋아요 매실이 아주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